오늘은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재밌는 문화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. 여러분은 뮤지컬과 연극을 좋아하시나요? 남성들은 뮤지컬 연극을 그다지 선호하는 편이 아니지만 여성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기본적인 성비는 여성이 90%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여초화가 이미 완벽하게 되어버린 연극 뮤지컬계에는 굉장히 특이한 문화가 있는데 바로 시체 관람이라는 문화이죠. 그러니까 간단하게 관람을 할 때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눈만 끈뻑여야 한다는 건데 몸이 안 좋아져서 공연장을 나가는 것도 진상지시라 사과문을 작성해야 하고 발 놓는 곳에서 잠깐 소리가 났었는데 한 번 소리 내고 그 뒤로 가만히 있었는데 공연 끝나고 한 관객이 다짜고짜 붙잡고 화내면서 당신 때문에 공연 다 망쳤다 소리 질렀다. 다리를 꼬았다가 풀었다는 이유로 진상 취급받고 지적을 당했다. 키 큰 사람은 뒷자리 예매하라며 단체로 보이콧을 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이쪽 연료판은 쉽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죠. 그리고 난리가 난 내용을 보여드리죠. 한 기자가 뮤지컬 관람을 하고 기사를 쓰기 위해 관람 도중 노트 필기를 했습니다. 그러자 한 여자가 메모는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라는 지적을 했다고 하죠. 그녀는 심지어 객석 안내원을 불러서 항의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진짜 가지가지 않은 여초문화를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건 수많은 연극 뮤지컬 팬 여러분들께서는 1시간 40분짜리 공연에 필기를 해야지만 기사를 쓰는 건 능력이 없다고 광고하는 거다. 기자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메모를 해야지만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거다. 여자들이 좋아하는 취미라고 마녀사냥하고 싶은 기자가 기사 쓴 거다. 라는 말을 하며 기자를 욕하는 모습을 보이죠. 그리고 자랑스러운 여성시대에서는 본인 때문에 남이 불편하다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자체가 한심하다. 당신들이 쾌적하게 극을 볼 수 있는 건 고고한 연극 뮤지컬 덕후들이 시체 관람을 해줘서 그런 거다. 시체 관극을 이야기하는 건 여초문화를 패는 행위이다. 라는 말을 하면서 저 기자님을 향해서 조롱을 날리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녀들의 발언 중 스스로를 고고하다 표현한 내용을 보시면 그녀들이 어떤 느낌으로 연극 뮤지컬을 보는지 알 수가 있죠. 인생 가장 커다란 업적이 연극 뮤지컬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. 자신이 그런 문화를 즐긴다는 모습에 심취하여 난 뮤지컬을 보는 고고한 인간이야. 라는 뽕에 차있는 아줌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재밌는 건 우리 여성시대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멋에 겨워서 함부로 글을 쓰면 무식의 증거가 영원히 남는다. 라는 식으로 기자님을 조롱하고 그 악플의 개수만 2400개가 넘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기자님께서는 당연하게도 고소를 선언하셨고 우리 싱글벙글 여성들께서는 꼬리를 내리고 연극 뮤지컬 달글에서 사과드립니다. 여성시대 카페 내불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.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은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동조했습니다. 무지하고 부족한 생각과 언행으로 많은 분께 불쾌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 타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잘못된 여초 문화가 아닌 올바른 공연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라는 사과문을 즉시 작성하게 되죠. 필기 좀 못하게 했다고 아득바득 이 악물고 기사 썼네 그 성별은 극장 출입 금지시켜야 해. 개나 소나 기자하면서 자기네가 뭐라고 되는 줄 아는구나. 나는 악플을 달았던 우리 여성시대 여러분들은 다같이 손잡고 경찰서에 가게 생겼다는 즐거운 이야기였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여초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손 모은 자세로 뮤지컬을 봤다고 진상 취급을 하는 문화가 올바른 문화일까요? 제가 언제나 말하는 여중여고여대 간호사 문화가 바로 이런 겁니다. 진짜 남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방식의 문화들이 넘쳐나는 게 이곳 여초문화이고 어째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는 각기 다른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. 어떤 상황이든 간 적당히 성별이 섞여 있어야 이상적이다는 진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초문화 확성기 은희의 저녁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극중 노래 대사 뻐근뻐근 무음으로 따라하는 것도 진상이라고 붕어관 그라 말하는 여초문화 대단하다.